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강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과 같이 교과전형의 눈치작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과전형은 다른 전형과 달라서 지원자 학생들이 조금 더 적게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 추이도 다른 논술전형과 종합전형보다는 좀 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경쟁률 추이에 따라서 합격자의 성적 또한 많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제목처럼 눈치작전을 조금 하게 되면 본인의 성적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오늘 설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경쟁률을 볼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실시간 경쟁률 추이에 따른 최종 경쟁률을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는 항상 실시간으로 경쟁률 추이를 조금씩 비교해 드리고 있는데요. 마감 전에 그리고 마감된 바로 직전 경쟁률 그리고 하루 전 경쟁률 등을 비교하시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대학별 발표된 합격 성적에 따라서도 경쟁률 추이가 상당히 많이 변한다는 것. 추가 합격에 따른 인원에 따라서 경쟁률 또한 실질 경쟁률이 되게 많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죠. 작년에 서울시립대 임문계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실시간 경쟁률과 합격 성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마감 하루 전인 17시죠. 5시의 경쟁률 추이 그리고 마감 전 10시 그리고 마감 전 4시까지 발표된 이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죠. 마감이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7시에서 8시 사이 정도 되면 최종 경쟁률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총 마감 하루 전날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보통 마감 바로 직전에 경쟁률이 발표되는 것까지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임문계열 같은 경우는 크게 하루 전에 경쟁률 추이는 크게 많이 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특별하게 이미 마감 전 경쟁률이 하루 전인데도 불구하고 9대1, 마감 전 10시 경쟁률이 19대1, 4시 경쟁률이 22대1에서 최종 경쟁률이 27대1까지 올라간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왜 그랬는지 전년도 입시의 결과를 참고해 보시면 조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2017학년도인 서울시립대 학생부 교과전형에 처음 신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신설될 때 영어영문학과는 한 명을 모집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한 명 성적 대비 평균적으로 공개된 성적은 2.25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영어영문학과가 한 명 뽑았는데 2.25등급인데 4명까지 선발인원이 늘었고 하다 보니 대거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 추이가 벌써 하루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학과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감 전 하루 전이 지난 그 다음날 10시 경쟁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률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성적 또한 높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추이를 보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전날부터 마감 전까지 한 5대1 경쟁률을 이렇게 나오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쟁률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성적도 1.83등급, 1.69등급, 보시는 것처럼 1.98등급, 그리고 5.5대1 경쟁률을 기록하던 중문과 같은 경우는 2.04등급으로 아무래도 경쟁률 추이에 따라 조금씩 성적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최초에 이미 경쟁률이 마감 전에 많이 올라갔던 학과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는데요. 충원 인원이 다른 학과에 비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경쟁률의 눈치 싸움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 싸움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 싸움을 해야 하냐면요. 마감 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신이 1.00인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교과 전형에 원서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1.00이라는 높은 내신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첫날 다 원서를 등록할 겁니다. 왜? 크게 내가 이변이 생기지 않느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만 미리 원서를 다 쓴다는 개념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감 전에 공개되어지는 미리 공개되어지는 경쟁률 추이가 높지 않은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쓰는 겁니다. 아예 성적이 높거나 아니면 아예 성적이 낮은 허수 지원자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경쟁률을 높여서 다른 학생들이 못 쓰게 작전을 피우는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집 인원이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점해서 미리 경쟁률을 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성적이 되지 않아도 왜? 다른 학생들이 무서워서 지원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감 전에 보통 들어오는 학생들은 성적이 높거나 아니면 아예 낮거나 하는 부류일 거고요. 이렇게 마감 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경쟁률을 보고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리가 어떨까요? 아무래도 내가 이 학과를 쓰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어쩌면 이 학과를 쓰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에 대해서 교과 전용 같은 경우는 크게 자소서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서 집어넣기 바로 직전에 과를 바꿔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눈치 작전을 하다가 경쟁률이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과에 조금 더 지원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보자 그리고 이용해보자 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면 자연계를 보시게 되면 서울시립대 자연계 학생부 교과 전용 성적 추이인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크게 입문계열과 다르게 성적이 2017학년도에 처음 선발했던 교과 전용인 만큼 성적 또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지금 올해 고3 학생들이 고1일 때 처음 교과 전용이 서울시립대에 도입이 됐었는데 그때 보시는 것처럼 교통공학과 같은 경우가 3.14 환경원회학과 같은 게 2.35 화학공학과는 아예 성적을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립대에 확인해본 결과 공개를 안 해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정말 합격자가 없어서 아예 공개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합격은 했는데 등록생이 없어서 공개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합격생을 배출이 되어 있지만 등록한 학생이 없어서 그 등록한 학생들이 다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돼서 더 이상 충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성적이 없는 경우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첫해 이런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 학과들을 대상으로 경쟁률 추이가 일어나 보니 3.14였던 교통공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인문계에서 말씀드렸던 영어영문처럼 이미 경쟁률이 19대1, 26대1, 29대1까지 그냥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이 2.04까지 높아진 겁니다. 물론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자연계 학생들의 내신 평균은 좀 낮은 편이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3.14등급의 전전연도의 성적이 작년에 원서를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 성적이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도 크게 인문계가 이 하루 전 마감 17시의 경쟁률이 보통 2대1이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미리 높게 이렇게 형성된 경쟁률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적이 충분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지원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 거의 대부분 성적이 다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 추이는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점 단국대학교입니다. 작년에 크게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원래는 국수형 기준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했을 때 조건을 맞았어야 충족했어야 되는 부분이 국수형 탐호로 조금 낮아진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너무나 성적이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이런 표현까지 드리긴 뭐하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성적이 낮아서 이만큼 들어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이나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것도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높은 학과에 지원했을 때 보다는 그래도 낮은 쪽에 지원하는 게 확률이 더 높고 내 성적하고의 마이너스가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낮은 쪽으로 계속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정말 내 성적보다 그래도 덜 마이너스가 되는 쪽으로 가서 합격 가능성을 노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5배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성적이 보통 3.7등급이던 게 2.6등급까지도 올라가고요. 3.01등급이었던 상담학과 같은 게 1.96까지 정말 본인 성적보다 마이너스가 덜하지만 합격 평균 성적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도 불합격할 확률도 되게 높아지는 경우이거든요. 경쟁률이 다만 높아져서 성적이 올라가는 추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비교하지 못하고 그냥 작년도 성적만 보고 지원한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 추이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전공학부가 10명을 모집했는데요. 4.02대 1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6대 1에서 2.86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크게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중간에 내신 성적은 좋지만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질 수 있는 학생들이 없다는 경우입니다. 내신 순서대로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2017학년도에 4.2등급이었던 게 59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학과는 거의 대부분 10대 1의 경쟁률이 안 나옵니다. 이 학과만 유독 59대 1인데 4.02등급이 1.8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원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왜 들어올까요? 이미 경쟁률이 마감 전에 52대 1이던 게 이 전에도 이미 40몇 대 1 정도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눈에 블라인드가 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너무 성적이 낮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원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그 내용을 거꾸로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사학과입니다. 2017학년도에 6.5대 1의 경쟁률로 경쟁률은 거의 높지 않았고요. 합격 평균이 1.85로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학과들은 보통 2점대에 나오는 학과들인데 사학과만 유독 1.85등급인 거죠. 그러다 보니 6대 5의 경쟁률이 그다음 해인 2018학년도에 5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형성되는 성적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감 전에 들어왔던 학생들이 충원이 많다 보니까 보통 최초 합격해서 이 성적을 보고 들어왔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다른 학교로 추가 합격이 돼서 나가는 어떻게 보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종 평균 성적이 4.7등급으로 완전히 거꾸로 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작전을 하실 때 꼭 성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감 전에 직전에 발표되는 경쟁률 자체들도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명지대 자연계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등록생이 아예 없습니다. 화학과학과입니다. 왜 이 전년도에 등록생이 아예 없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년도인 2016학년도의 성적 자체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지원자가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 지원자들은 충원이 돼서 다 빠져나간 겁니다. 20명이나 충원이 됐거든요. 400%가 돈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학생들 중에 성적 높은 층은 다 빠지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성적이 너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충원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는 합격 성적을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낮은 학생들이 붙었다고 하면 아까 그런 현상처럼 너무 낮아서 다시 높아지고 하는 현상들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깝지만 충원을 더 이상 시킬 수 없는 성적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수시 같은 경우는 정시를 이월시키면 되기 때문에 다 뽑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예 등록생도 없었고요. 없다 보니 이 경쟁률이 크게 전년도 이후에 왔을 때는 7.3대 1 그리고 2.2까지 성적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식품영양과 같은 경우도 3.27 등급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39.67대 1입니다. 성적이 2.1까지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적이 대부분 이렇게 원래 평균 성적보다 높게 형성됐을 때는 꼭 다음 해인 경우에는 경쟁률 추이에 따라서 성적은 크게 많이 변동이 생긴다. 경쟁률이 낮아져서 어떻게 보면 성적은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경쟁률이 높아져서 성적 자체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합격 인원에 따라서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금 살펴드리면 한양대학교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모집 인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29명 했습니다. 충원 현황이 20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 합격생은 24명이 되는 겁니다. 지원자 중에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5명은 불합격이 되지만 그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1.33. 실제 경쟁률은 충원대 인원까지 합쳤을 땐 7.25대 1이 아니고 1.21대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고려대 학교 추천 원전은행의 도고 동문학과입니다. 4명을 선발하는데요. 지원자가 13명입니다. 충원이 6명이에요. 그러면 1.5배수가 충원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13명 중에 10명이 합격했고 마이너스 3명만 어떻게 보면 불합격을 한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와여자대학교 고교 추천의 사회교육과이에요. 9명을 선발하는데 29명이 지원을 했고요. 충원이 28명 됐습니다. 그럼 도합 27명이 합격을 한 거죠. 그럼 2명 빼고는 다 붙은 거죠. 물론 추천을 받는 전형이라 경쟁률 또한 높지 않게 형성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진 2명은 도대체 누군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서 참 어떻게 보면 합격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힘든 확률일 수 있는 학과였던 것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작년에 충원이 좀 많이 일어난 학과들 같은 경우 성적을 비교해 보시고 이런 현상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꼭 100%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신다면 조금 더 본인의 성적보다 나은 대학을 선택하실 수 있고 합격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석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전격 눈치 작전, 교과 전형, 경쟁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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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